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. 문의하신 두통은 뇌출혈로 인한 증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뇌압과 관련된 두통일 수 있습니다. 혹은 외상에 의한 동정맥루 또는 뇌척수액 누수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간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소아신경외과나 소아신경과를 방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